자, 2024년도 뉴스타 가요댕진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, 우리 포항 출신 가수인데요 요즘 네디오방송 TV에서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뵙는 정말 멋진 분이죠 네, 최원조씨가 전해드립니다 별이 된 사랑 영원하자고 매새의 것만 어찌 나에게 등을 돌리시나요 냉정하게 가신 님이여 속절없이 가신 님이여 행복하라고 기도했건만 어찌 그렇게 떠나셨나요 가신 님이여 또 난 님이여 당신은 무조한 사랑 기도저도 하지 못하게 내 맘은 들어놓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 한마디 해 쉬고 가면 안 되니 나는 어떤 타라고 나는 어떤 타라고 나 혼자 어찌 사랑하고 허락도 없이 해버리면 내 맘 어떤 타라고 내 맘 어떤 타라고 내 맘 어떤 타라고 별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오늘도 홀로 흔흔 느낍니다 오늘도 홀로 흔흔 느낍니다 함께 기다리라 말 한마디 헤어지고 가면 안 되니 나는 어떡하라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허락도 없이 가버리면 내 맘 어떡하라고 편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오늘도 홀로 흔 느낍니다 별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오늘도 홀로 흔 느낍니다 별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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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